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커피만큼 사랑받는 음료가 어디 있겠습니까? 길에서 마주치는 커피 전문점의 수만큼이나 이제 커피는 한 잔의 휴식을 넘어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1999년 스타벅스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 한국인들은 자판기에서 값싼 믹스커피를 뽑아 마셨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3위의 커피 소비국이 되었고 커피 수입량은 매년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는 쓰임새가 많은 음료입니다. 정신집중을 위해, 식후 입가심을 위해, 대화를 위해, 또 잠깐의 휴식을 위해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라도 우리들은 커피를 마십니다. 이렇게 좋은 효능을 가진 커피가 독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커피를 잘못 마시면 독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맛도 좋고 향도 좋은 커피가 내 몸에는 독이 되는지 아닌지 살펴보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공유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잠시 후 뵙겠습니다. 커피가 독이 되는 사람들 첫 번째, 당뇨병 환자 건강한 사람들에게야 식후 커피 한 잔은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자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필수품이기도 합니다. 식사하고 커피 안 마시면 좀 허전하잖아요. 하지만 당뇨가 있으시다면 식후 커피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카페인은 인슐린 민감성을 감소시킵니다.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분이나 탄수화물을 섭취한 후 커피를 마시면 혈당이 더 상승하고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분들께서는 식후 커피는 독이 됩니다. 건강한 분들이라면 식후 카페인을 섭취하더라도 체내 자동 조절 시스템이 잘 작동해서 혈당도 조절되지만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고 있는 당뇨병 환자는 식후 카페인 섭취로 인해 혈당 강화제의 효과가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드신 당뇨약이 커피로 인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당뇨병 환자분들에게 식후 커피는 독이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커피가 독이 되는 사람들 두 번째 고혈압 환자 카페인이 든 커피는 일시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 중에는 카페인의 이런 효과를 이용해서 활동성을 증진시켜 운동 효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 운동 전에 커피를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 고혈압 환자분들에게는 이건 독이죠. 운동 중에는 혈압이 오릅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할 때보다 근력 운동할 때 혈압이 더 높게 오르죠. 그런데 혈압을 높여주는 카페인을 마시고 운동을 한다면 몸에 좋을 리가 없습니다. 고혈압 환자분들에게 근력 운동할 때 조심하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커피까지 마시고 운동한다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커피 두세 잔은 수축기 혈압을 3에서 14정도 올리고 이완기 혈압은 4에서 13정도 상승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만큼 고혈압 환자는 운동 전에 커피 마시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아 등산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커피가 독이 되는 사람들 세 번째 부정맥 환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정맥은 심장박동이 불규칙적으로 혹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심장지론입니다. 카페인은 심장박동을 불규칙하게 하는 등 심근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커피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부정맥 환자분이시라면 최소한 치료기간 동안만이라도 커피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부정맥 환자분들에게는 커피가 독이 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커피가 독이 되는 사람들 네 번째 골다공증 위험이 있는 여성분들 카페인은 인유작용을 촉진시켜 몸속 수분을 배출합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 흰 양의 두 배 되는 수분을 배출시키죠. 소변으로 수분만 빠져나가면 다행이겠는데 알슘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골밀도의 손실을 증가시키고 고관절 골절 위험을 높인다고 합니다. 골다공증이나 골절의 위험이 높은 여성분들은 하루 300mg 이상의 카페인 커피잔으로 환산하면 대략 4잔 이상 커피를 드시면 뼈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전문의는 말합니다. 폐경기 이후 여성분들은 커피를 하루 3잔 이하로 줄이고 칼슘과 비타민 D를 적절하게 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커피만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우유 같은 유제품도 드시고 매일 30분 정도 햇볕을 쬐면서 운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골다공증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커피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커피가 독이 되는 사람들 다섯 번째, 마지막 금연을 시도하는 분들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면 흡연에 대한 욕구를 더욱 증가시킵니다. 좀 유식하게 말하자면 카페인이 뇌에 들어가면 신경생물학적으로 니코틴 욕구를 증가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식후 연초를 피하기 위해 커피를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금연 성공을 위해 과히 좋은 전략은 아닙니다. 대한가정의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커피를 자주 마시면 금연 성공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커피는 금연의 적으로 꼽혔습니다.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커피가 문제가 아니라 카페인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일상에서 다른 음료보다 커피를 많이 마시기 때문에 그리고 커피에는 카페인이 다른 음료들보다 더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커피는 카페인의 섭취를 이끄는 주요 공급원으로 커피를 강조한 것이죠.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에는 대략 100mg의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카페인 300mg을 초과해서 섭취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했을 때 커피 3잔을 넘지 않게 마시면 되는데 다 이렇게 어림잡을 수 있는 거죠. 인스턴트 커피, 캔커피, 믹스커피보다 원두커피에 카페인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또 일부 커피 전문점에서는 커피 한 잔에 400mg의 카펜이 들어있기도 하답니다. 자, 가랑비에 어쩌는 줄 모르고 또 잔매에 이기는 장사 없듯이 오늘 한 잔은 괜찮겠지, 이거 한 잔은 괜찮겠지 하다가 지병이 더 깊어질 수 있으니 커피 드실 때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안심하고 하루 한두 잔으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